최근 일본 내에서 발생한 지진 전조 현상들을 살펴보면 2월 21일에 일본 동북지역 아우무리현에서 멸칫대와 정어리대의 사체들이 발견된 후에 오키나와에서 경호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또한 2월 21일 멸칫대와 정어리대의 사체들이 발견된 후에 같은 날 2월 21일에 미에현에서 경호 4.5의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2월 22일에는 일본 동북지역 쿠쿠오카의 지진운이 출현하였습니다. 일본 지진들을 살펴보면 2월 22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경호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경호 6클래스의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22일은 일본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경호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가사와라에서 진도 5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월과 3월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키나와 대만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의 규쇼 지역에서 큰 지진이 증가합니다. 1월 22일에 일본 규쇼 효과나다에서의 경호 6.6의 강진 전에도 대만에서 경호 6.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대만에서 경호 5.8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2월 22일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경호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22일 일본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의 경호 6.6강진 발생 당시에 대만 강진 이후 규쇼 강진 발생 패턴과 비슷함으로 일본 규쇼에서의 강진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월 23일 수요일에 일본 가고시마에서 두 번 지진이 있었습니다. 두 번 모두 규시마산 부근의 지진입니다. 이번 규시마산에서의 지진은 2개월 만에 지진으로 작년 11월에는 화산성 군발 지진이 하루에 9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큰 강진은 없었는데 12월에 야마나시안과 와카야마연에서 진도 오약 그리고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과 진도 오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기르시마산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큰 지진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올해도 2월 23일 가고시마현의 기르시마산에서의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시가와연 노도지역의 지진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에 이시가와연 노도지방에서 규모 3.1의 지진과 2월 22일에는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오늘 2월 23일까지 약 석 달 동안의 이시가와연 노도지방의 지진을 살펴보면 석 달 동안 2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시가와연 노도지방과 동북지역 후쿠시마 그리고 관동지역 지바현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 미해안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지진과 진원의 깊이가 350km인 이상진역이 발생하였는데 이상진역이 발생한 신발지진 이후에는 큰 지진 발생이 많았으므로 이 역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오가사와라제도에서 300km 이상의 신발지진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신발지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 5 이상의 큰 지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큰 지진은 갑자기 지진이 멈춘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본 지진 횟수가 감소하는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2월 18일 남태평양 바누아토 근처의 피지에서 규모 6.8의 강진과 535km의 신발지진과 뉴질랜드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9일에는 통과에서 규모 5.1의 강진 발생 2월 23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토 근처의 파프와 뉴기니에서 규모 5.0의 강진과 바누아토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는 규모 6.0의 강진이 2월 22일에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가 242.3km인데 진원의 깊이가 과거 강진 발생 당시와 비슷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월 23일에는 콜롬비아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괌에서 2월 21일에 규모 5.1의 강진 발생 이후에 하루 뒤인 2월 22일에 일본 도쿄 인근의 이즈제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남태평양 피지에서의 신발 지진 이후 괌에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제도로 해저 폭발이 상승하여 올라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일본의 큰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